운동을 도 visto 제가 최종 교수야 아비베이디 암버그애를 속여서 꼬아서 이번 아니에요! 기분이 스며납 그거! 플랫폼이 있는 거라고 확, 바é llan OK 어억 아, 나 키 깜먹었어 무기 바꾸는 거 까먹었죠? 아, 이거다. 너무 예술이거든. 너무 기가 해달리고 맵도 해달리고 이거 어렵다. 짱 어려운데요? 무기 바꾸는 기랑 헷갈려가지고 이거 빨리 잡는다거든? 너무 어려워. 째 생각도 잘 안 죽는다. 응. 진짜 빨리. 나 어디? 응. 응. 아, 저거 뭐야? 저..저기 있으면 줄나 보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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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움직이네. 이거 끄는 것만이 아니라 발사도 하고 움직이네. 아 어렵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 아 이거 레귤러 모드로 깨면 되겠다. 다른 것들은 뭐 있나? 어 누군요? 눈달라. 무조건 둘다. 내 있나? 샘플로 하자 우리. 왜냐면 레귤러로 혼자 다 깨면 되겠다. 그래 현지랑은 데이트를 하자. 이거 내려서 떨어진다. 왜 내가 점프해? 아 얘를 점프해야지. 내가 점프를. 내가 내가. 실패로 점프해보려. 익숙해지면 바로 점프하면 돼. 패턴 있어. 이제 리듬 있어. 같이 점프하네. 갑자기 쩔기 쩔기 쩔. 뭐지 왜 갑자기 안 맞았어 얘가. 더 이상 딜이 안 됐어. 이거 한 게 아닐까? 이거 세지 않나? 안 맞네? 거세. 안 맞는데? 왜 안 맞지? 아 위가 본체네. 아 위가 본체네. 위가 본체네. 아 이게 떠오르는 게 맞는구나. 위도탄 하면은 뭐가 본체인지 알긴 싶다. 이거 뭘까?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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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탄이 자기한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A는 9이고. 오지. 오지. 사과. 왼쪽에서. Gibbs. 안 내놓으라고. 나 속살사어. 안 내놓으라. 오지. 오징어였다. 오징어였. 오징어였다. 아 그래 많이 갔다. 이단했을 때. 다른 것도 심플하면 빠르겠다. 달은 없다. 오지. 상어 아 상어 밑에는 늘 나오네 상어 또 와요? 아 상어 핀이 보이네 어 발 쬐어줘 나 피한거 같은데 드럼통 못 없으니깐 아 상어다 동지에는 안하네 발사랑 아니 아까 했어 그냥 운이 만졌던거 아니 뭐야 이거 안 닿았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형아도 대충 어떻게 하는건지 잘 알았고 유도가 좋다 어디로 만져야 하는지 알지 쓴다 짠 아 세렴파티 떠나니까 너무 좋다 안 푸네 좀 부담이었던 자기야 밤늦게 하는게 너무 힘들어 평온다 방금 전에 오징어들 바꿔봐서 아 상어 아니야 아니 제가 아니 이거 아 상어 도망가자 동지 쓰는거 너무 좋아 이거 아씨 점프 해라 해라 점프 안 돼 가게 안 돼 가게 안 돼 안 돼 하지마 잠시만 오징어 길이 드네 나도 맞기는 맞기는 한 것 같아 아니 오징어 귀여워 호이 아아 아빠 잠깐만요 핏박스가 없는 줄 알았어 거의 죽었어 어 저기요 어디에 와 봐 그치 거의 죽은 것 같았어 응 잘한다 자기 어 어디 같아 그치 어 열린다 카페 이거 좀 나중에 하자 저거 너무 빡세 깡패들이야 깡패들이야 어? 저거 있다 이것도 있네 어 뭐야 이거 돌려보자 이거 바다 편집인데 요 맵이 되게 많은 걸로 알겠어 아니구나 지금 다 알아? 응 내가 내가 이 맵에서 어 이 맵에서 끝까지 안 깼어 눈사 눈사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보쌈 서넘한 걸로 잡았어 네 어떻게 피해도 아 으응 이거 어딨어? 이걸로 이거 어딨어? 이걸로 으응 우응 으응 소파토이저드 자기는 맞췄어. 난 못 맞췄는데. 일단 이걸로 써야겠다. 오 죽었다. 오 미쳐버린다. 얘 이제 섞었어. 자기 안에 안 풀어. 아니 어떻게 풀어? 흔들어야 돼. 조이스틱을 흔들어야 돼. 그냥 당장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볼게. 뒤돌면 혹시 뒤돌면.. 아 뒤돌면 안 되잖아요. 응. 정말 이렇게 사각으로 가야지. 아 일로다 오는구나. 아하하하하. 아. 네. 사각인 줄 알았어. 급딜이다. 얘가 엄청 빨리 나는거다. 그러게. 겁나 화났다. 물 마다도 안 죽는데. 빨리 깨겠는데요. 급딜을 넘이면서. 저기 좀 쎄다. 나 거의 프리듀 중이잖아. 그러니까. 아씨. 안 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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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찮아 괜찮아. 벗 잘 못해봐. 필살이 됐으니까. 저기다. 아 저. 있는게 안되네. 잘 못해봐. 금방 넘어갈 것 같아. 조이스틱. 조이스틱. 조이스틱 만든게 만든게. 와우. 빨간색은 페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전기면정은 먼저 사는거 잘하는거. 잘하는거. 너무 많아지더라. 그렇지. 얘 피가 이렇게 마를리가 없거든. 막페이지가 짧다는거야. 그렇네. 그러니. 너구리. 너구리가 다 나잉내맨지만. 응. 막타. 커피. 커피. 샵에 보이는 것도 궁금하다. 오. 이거 건지는 온다. 들려놔. 이이이니? 응. 얘기하면 뭔가. 조금도 열리지 않을까. 조마릭? 조마릭. 자게 눌러야 돼. 먼저 누른 사람이. 입장 결정을 했어. 뭐야. 얜 처음 본다. 얜 진짜 처음 보잖아. 부디 스피크스. 오우. 이거 맞았어. 어디 하트질이야. 비지려고. 아. 쟤 맞는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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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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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게임에서 핑크는 못해. 다 쟤는거야. 다시 내가 납작을 한 거야. 왜 Ubisoft을 vazgemon을 Clinique에서 나아가야겠어. 뭐지? 무대랑 맞았네. 무대랑 맞았네. 무대랑 맞았네. 무대랑 맞았네. 어, 무대랑 맞았네. 어, 엄청가. 자기 유도가 날아가는 쪽을 때리면 되니까 편해 아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알려진다 어디서 오는 누구를 때려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어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어 이거 핏박스 있어 어? 여기 올라올 수 있네 어디 다 킬 날리로 벌린다 벌린다 그냥 그거 써 그냥 쓰면 피해져 그동안은 썼었는데 깜머리 어이씨 꼭 갇혔지 뭐야 이번엔 다른 거다 누가 누가 어디서 오는 왜 이렇게 아 진짜 큰일이네 왜 이렇게 다 킬살이 양념 최대한 많이 해냈다 양념 최대한 많이 양념 최대한 많이 해냈다 골라져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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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이 굉장히 대시가 중요해 아 대시 잘 반대방을 걸었어 아 거의 다 있는데 진짜 아깝다 비치 I give you again I give you again 간다 어떻게 해 갈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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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온다 온다 응 그냥 대시를 눌러 여러분 응 대시 안 눌렀는데 지금 약간 눌렀는데 응 아우씨 더 이상 아 자꾸 쥐새끼가 응 응 땡큐 땡큐 아씨 아 아니 대시 하고 가면 내가 다 했어야 됐네 흠흠 흠 성재 내가 못했어 하트를 쓰고 있자 그래 하고 있자 내가 하트를 틀리고 못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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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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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치 풀게 아 아 아 조심해 응 나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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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전 안전 고소 아, 저 뭐야? 못 봤어. 다행이다. 그래도 빨리 끝났다. 저게 필살길 보면 뭐예요? 어, 저 진짜 좋아. 이거 대신 있기는 거야? 이걸로 웃겼어. 그것도 좋네. 어, 대신 너무 좋네. 아, 잘못됐다. 그렇지. 가까운 거네, 이거 놓고 있네. 아, 되네? 놓고. 이즈. 굿 피니쉬. 이즈. 심플은 할만하네, 둘이서. 심플은 할만하네, 둘이서. 응. 자기만 해요. 두 명이서 하면 난이도 넘어올려버려. 너무 올려버려. 내가 1인분은 하는 게 아닌데. 팀워크에 너무 잘 맞아야 돼, 그건. 내가 막 엄청 게임 잘하면 모른데, 그게 아닌데. 어, 빨리 오시대. 꿀린아. 뭐 했는지 보자. 똑같겠지, 뭐. 특징 안될까? 음, 똑같아. 똑같아. 오토미티 팩이랑 살까? 응? 아, 그거 아니야. 어, 이거야. 아, 근데 이거 하면 대시를 빼야돼. 그래서 쓸모가 없을 것 같아. 아, 대시를 빼야되는구나. 대시를 빼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 엠포리움 이거 못하면 쓸만하겠다. 이거 페리맨 해야 되잖아. 아, 응. 이거 세 번째 필살기죠. 두 번째 건 무조개 였잖아. 첫 번째 건 슈퍼레이저고. 이번 건 뭐였을지 모르겠네. 이거는 페리맨인데. 아, 이게 다음은 죽어. 아, 바로? 응, 바로 죽어. 안 때려도 돼. 그냥 페리맨이 줘야 돼. 페리맨이 줘야 돼. 페리맨이 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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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되지. 찌감내서. 덥덥블러, 덥덥블러.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고 있어. 많이 늘어서 좋다. 오, 오케이. 이쪽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여기 딱 멋있다. 그렇지. 침착하게. 이따 오는 게 없다. 일단 오는 게 없다. 쟤들은 가까워지면 돼. 아, 너무 가까우면, 바로 하면 안 되고, 점프하고 거의 떨어지기 직견해야 되거든.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응. 바로 따다 따다 따가 누르면 절대 안 돼. 따, 따 이렇게 눈치를 해야 돼. 따, 따. 따. 따 빠. 따, 따. 따, 따. 그렇지. 다 알은 다. 따, 따. 그렇지. 자, 이거 다 아는데? 따, 따, 따. Shot. 그렇지. 마무리줬다. 따, 따. 안? 네, 힘들어. 괜찮아.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왼쪽거랑 봐도 어느정도 신뢰하고 한쪽을 맞자 그럴까? 내가 왼쪽을 봐볼까? 응 해봐 해봐 믿어볼게 나 오른쪽 안될 것 같으면 말해볼게 아직은 안해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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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먹났고 치먹났고 에어 어.. 자기 땡겨 마지막이야 아, 나 멋있어. 흰자로 쓰고 있어. 흰자로 쓰자, 흰자. 큰일 날 뻔했나봐요. 이번엔 뭐 줄까? 뭐예요? 라스트. 라스트 파워. 렛츠 잭. 짜잔. 짜잔. 봉금맛. 봐줘야지, 이거 뭔지. 이게 아예 느껴졌어. 이렇게 윗이 뜯어라. 짜잔 고스트라 떠서 자기는? 난 그렇게 안 떴었는데? 아, 아. 짜잔 고스트라고 떠 있는구나. 이름이. 흰, 돈 내놔. 아, 맞다. 돈 드려야지. 음, 이거 깨면 열리겠다. 다 열고 다니던 심플로 다 깨놓으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아, 빨리 채워서 확인하고 싶어. 궁금해. 캔벨 숲이네. 가까이에 있어야 되나? 여기다. 뭐야, 그러면. 아, 밑으로. 아, 밑으로 못 써네. 아, 밑으로 못 써네. 어쩌인거 같은데? 잠깐만.. 아, teese처럼 뭐졌어. 여기는 말도안 돼. 코카는 젤이 아니냐 아래? 아, 터지면 양옆으로 나오네. 어, 그거 같네. 오케이. 뭐해? 뭐야? 같이 딜해주네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주변에서 딜해주는 거네 괜찮네 이거 그냥 귀엽네 주변에 붙진 않으니까 레이저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붙는 거 많은 목일 경우엔 좋겠다 이게 좀 따라 다를 것 같아 응 주변 애들이 청소해 주잖아 그러니까 좀 더 써보자 이게 게이지가 자기보다는 늦게 차네 이거 떨어지면 터지는 거야 양쪽으로 떨어지면 점프 떨어지면 점프 떨어지면 점프 아 위쪽이구나 어떻게 올라가?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대쉬에서 옆으로 가야 되는 피해지도 대쉬에서 피해야되는구나 할 수 있어 감사봤어 이거 점프 잘해 떨어지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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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발 아 가끔 밑으로도 쓰는구나 얘가 밑으로만 위로가 있어야 하는데 뭔가 얘가 막 밀어버리니까 드시기가 안되네요 더 가까이 붙어야 되나 뭔가 드시기가 생각보다 안되던데 어우 뭐야 가끔 각도 되게 빡쌌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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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케아 점프quent 진짜로 dare 아 안되네? 뭔가 이게 생각보다 안돼 아 안되네 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이게 이쪽으로 밀렸을때 이 플랫폼에서 대시가 안되니까 얘가 올라왔을때 쟤를 그냥 건너뛰어야 되나? 위에서라도 불쏘기 전에? 미리 건너뛰어야겠다 미리 가있어야되면 그런건가 점프 준비 고 딜 진짜 쎄거든 고 딜 진짜 쎄거든 가쟈 가쟈 아우 쎄 아우 아우 안 움직이지네 아예 그니까 여기서 뭐가 안된다 아닐까 어떻게 얘 피하라는건 잘 모르겠어가지고 잠깐만 기술 좀 바꾸자 무적히 있는걸로 바꾸자 아 차라리 아니면 이거 1번 인딘시빌리티 데미지는 좀 달라 응 데미지는 달라 한번 해봐요 특살디를 인딘시빌로 사용해도 있긴하냐 응 나도 그렇게 하려고 다크 타이밍이 정해져있잖아 피하기 힘든 타이밍이 무대를 놓치면 노리면 될 것 같아요 다크 다크 아우 어? 이건 까먹었죠? 이 녀석물인거 까먹었죠? 멈췄네. 난 멈췄네. 또 멈췄네. 왜 이렇게 싸서 한다고 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그럼. 계속 살렸어. 응? 어? 이거 되네? 어? 뭐야? 어? 아니야. 이거 맞아 죽는 거야. 거기. 그니까 나 뭐지? 너 왜 들어.. 들어가서 난 피하는 건가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거기 들어가면 죽어. 근데 제가 밀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응. 무척게. 그냥 무릎으로? 응. 이게 심플이니까 그냥 무척게 쓰고 최대한 목숨 까면서 하는 거지. 다시 해야 돼. 너무 이 모습 많이 다녀. 이게 너무 이 아기는 다. 딱지. 오케이. 최대한 무조결 못해줄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드세요. influence. 이렇게 네書이什 tavaㅋ 있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잤어? 아직은 안해? 바쁘게도 어딨지? 아쉽다. 어? 숙이면 돼? 아이고. 안 올라가지네? 왜 안 올라가지지? 아 이거 타서 올라가야 되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싶은데 그건 아닌 거 같아.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 어쩔 땐 올라가지, 어쩔 땐 안 올라가져서 잘 모르겠어. 아, 대시하면 된다. 윗대시. 윗대시야? 이게 돼? 어, 돼 돼 돼. 아, 몰랐죠. 처음 안 사실이야. 점프해서 대시하면 돼, 윗보고. 점프해서 윗보고 대시. 그렇구나. 그리고 올 때 숙이면 안 맞아. 이렇게 숙여 있으면 안 맞더라. 어, 그래? 어, 핍박스도 안 맞아. 이렇게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숙여서 안 맞더라. 무적기 쓰니까 잘 써? 어. 그냥 올라갈 때도 있네. 무적기.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맞더라. 뭔가 안 맞더라. 아, 나 아까 안 맞거나 안 맞으면 안 맞는데? 어차피 안 맞고.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안 맞고, 이러니까? 아, 나 아까 안 맞으면 안 맞는데? 어차피 안 맞고, 어차피 안 맞고 이러니까? 어? 이 집에서 바퀼 수도 있구나. 아 무조건 못됐다. 아 아끼고 있었구나 자기? 아끼지 말고 그냥 써. 목숨 대신에 쓴다고 봤네. 아시다. 우리 둘 다 목숨 너무 멀어. 여기서는 하나도 안 죽어야 돼. 그래야 두 번째 페이지에서 목숨 까먹는 걸 수 있지. 맞아 맞아. 어딨어 어딨어. 그냥 앵관이 위험해 보면 그냥 써. 왜냐면 그게 하나는 세이브 해줄 테니까 저거도. 이거 실패해도 방법이 별로였어. 이게 실패해도 방법은 있는 게 목숨 어차피 대쉬. 아 여기서 쓰는구나. 그렇게 대쉬를 지우고 파트를 보러 갔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따 레이 이거 놔먹어라. 필살게 쓸 준비해. 나 좀 보여줄 수 있어? 됐어. 아, 진짜 잘못 눌렀다. 아쉽다. 아, 진짜 아쉽다. 살렸으면 돼. 진짜 살렸으면 됐다. 오케이, 일부러 이제 알아 알아. 빨리 넘어간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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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ay too. 여쭙다. 아쉽다. 아왕. 아쉽다. 아쉽다. 피아노 방법을 알아내었으니까 스타크 부분인거 같애 뭐야? 왜 죽은거야? 위에 스모크 부분에도 판적이 있나? 자기 좀 억가당한 느낌이네 그걸 좀 더 빨리하면 돼 잠깐만 아 자기 목숨 쓰려고 그랬는데 나 죽었다고 혜연이 깔 필요 없어 깰 수 있어 얘 듣던 건 자기가 퀄리한 적 많잖아 보니깐 게이자가 좀 남더라고 어디서 먹는데? 왜? 그냥 배고프다. 나 씨. 안녕. 도대체 오디오. 안녕. 잘하고 있어. 나도 그거 가지고 말겠다. 저기 필살계도 있어? 그렇지! 오케이! 대단해! 막 집중! 너구비가 내가 죽어도 패닉하지 마! 응, 내가 죽어도 패닉하지 마! 자기가 왜 이렇게 캐리해서 극사에서 깬 게 처음이 아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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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뿌듯하지, 근데? 자기가 캐리해서 깼어? 어, 심장이 두근두근! 잘 봤어. 이제 이것만 깨면, 심플은 다 깨는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아,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심플해서 더 잘 죽지 않을까? 그니까. 이거 피하는 데 집중해야 돼. 이게 나오네. 지금 못 맞힌다, 아까부터. 나의 유저탄을 믿어. 일단 빨리 죽긴 하네. 어,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집중합니다. 이거, 프린 가능한 참고로. 아.. 시도하다가 사야만.. 살렸어 살렸어 온다 온다 저건 패딩 안되잖아 배 돼 적어도 돼 핑크색은 모두 돼 보라색 구체는 안돼 보라색에서 나오는 건 돼 아 나오는 느낌 나고 가운데 잠깐만 제발 돌아간다 얘 아씨 이렇게 오는구나 헷갈렸어 나도 유도가 필요하겠다 유도가 담근적까지는 차지가 힘들었어 유도겠군 아 저 자그네도 잡아야 되긴 한데 차주로 잡아야겠다 우리 가깝다 우리 가깝다 다행이다 이건 패딩 가능했어 아 아씨 왜 떨어졌네 아씨 꼭지점을 어디만 하는지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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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얜 처음봐 아 얘도 한번 껴 봤다 이거 이거 어 조심조심 이거 페링 가능해 아 뭐야 진짜 이거만 맞추면 되요 세상에 진짜 바뀌었다 어디 맞춰야 되나 여기가 중간 괜찮아 이건 살리기 편에 좋아 아 어디 맞춰야 된다고? 아깐 여기였는데 어디야? 맞은 것 같아 스프레쉬는 안에다 거시기 아 둘 성실 좋아 많이 남았네 아 근데 어떤 특정한 부분을 맞춰야 된다면서 까다롭네요 아 불쾌져 있는 걸 맞춰야 되는구나 응 튜닝이잖아 온다 어디야 된다 아 여기다 아 힘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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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이 잘 안보여 오 조금만 뭐 오 오 오 오 아 쟤 꾸준히 올라오는구나 그렇지 않았어 안다 안다 거시기 거시기 잘 맞추겠어 어디에 거기다 거시기 다시 하트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트 때리면 죽잖아 아 끌려가는 게 다구나 난 뭔가 엄청난 거 같은데 조심해 이거 터트리면 터지더라구 터트리면 이렇게 터져 멀리 있을 때 다행히 어렵진 않았어 심플이 카페 카페 또 어디가 열릴까 밑에 막아놓은 거야 그렇지? 로드클로즈 여기가 열리네 우애네 뭐야 로드클로즈는 로드클로즈 맞구나 오케이 이제 많은 걸 한번 해볼까 여기 내려갈 수 있나 안 돼? 무거워도 점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그쪽 됐다 오 오 오 끝까지 가지는구나 다 깨면 이동은 끝까지 다녔 마지막에 그냥 안 돼 이렇게 됐지 어 왠지 유도탄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오 잘 맞추는데 뭐야 자기가 다 클리어 난 프리딜인데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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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탄 좋아 프리드에 좋지 너무 쉬운데 아씨 키를 잘못 넣었어 각도하려면 멈춘 성태로 드려야 되거든 가라 유도탄 너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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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유 얘도 더 슈퍼 이즈 염 이리 요 뭐야 염 오리는데 무쟭기로 햇빈이 잠임만요 와.. 안맞는데 아예 나는 이즈! 한찍 이즈! 근데 거의 다.. 유도탄 짱! 응.. 어째스탄인데 유도탄이 다 캐리한 것 같은데? 이번판은 솔직히 근데 랩이 너무.. 둘짱 한 명은 유도탄님이 좋은 것 같아 트라이 연락! 이 트라이! 어디였어? 잉크 왜 헬이래? 아마 진행이 안되지 않을까? 계약서 다 가져오라고 할까? 아 그런거야? 오.. 이게 뭐야? 어? 들어갔지? 아.. 선참 없대 그치 그치 진행되는 것 처럼 나가네 도잉크 오늘 만백백 간지란다 나 여기까지는 놔본적이 없어 피씨로도 응 응 안 들어가지 이제 런앤건 밖에 안남았어 런앤건 해줘야지 나는 유도탄 살 것 같아 유도탄 좋아 응 유도탄 필요해 둘다 유도탄 있으면 좀 빨리 깰게 많아 그치 보스마다 파악해서 이게 뭐였지 근데? 아 런앤건이구나 아 그렇네 이걸로 하지 잠깐만 이거 총 다른걸로 그러네? 응 이거 유도탄.. 이거 차지하는걸로는 좀 빡세 응 그러겠다 응 나도 그럼 바꿀까요? 슈퍼도 에너지품보다는 고스트나 인빈시빌리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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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응 에너지 아 마지막 보스한테 에너지가 있을까? 혹시나 나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그거라도 갈기고 죽는 애 같잖아 응 이게 훨씬 나 잠 못 처리하는데 제일만 이거 오이 오우 노골이 주멍 장이 다 잡을 수 있는 애로 나오네 유조탄이 생각보다 짧네 혹시 나의 유조탄 때려주지 않았냐? 집계라서 안맞아 안맞는거에요? 올라가야돼 안맞는거에요? 내가 열어주고 있어 저기 보이지? 자 먹어야돼 가자 먹어졌어 먹어야돼 먹어야돼 땡큐 땡큐 왓더팍 괜찮아 그냥 진행해 어 정말 그냥 진행해 보겠다 아 좀 길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나도 그 무지오 비즈터 필요해 이거 못맞추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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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연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죽었다.. 어.. 왓더.. 살려? 어.. 왓더.. 살려? 대시 뎁 대시 뎁 허어엉 그.. 그 이상한 애온나 맞아맞아 자 자 또 온다 쟤 대시 너무 너무 빨라 쟤 하.. 빨리 이동하면 쟤보다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가? 멈추면 안돼 아.. 내가 이 부분 점프 대시 잘 못하는구나 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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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되지 닫겠다고 하면 돼 아하.. 더.. 더.. 위로 사라져버리게 ㅋㅋㅋㅋ 너거리기 너거리가 실수 있잖아 조심해 대쉬 좀 해 잘 알았지? 어머 저기 개멋있다 헉 개멋있다 대쉬해서 자기 페링한거 되게 잘한다 대쉬하고 바로 페링 누르겠습니다 그게 생각이 안나 그렇게 해야될깐 잡고 가면 안되나? 그냥 잡기 힘들어 점프해서 하면 돼 내가 점프패링으로 점프패링으로 점프패링 자기 키가 헷갈려면 키 세팅을 좀 바꿔요 두손가락으로 할 수 있게 전부 한손가락으로 하려니까 잘 안되는거잖아 잘 안되네 응 너무 어려우네 아 다닐거 가져갈까 그래 가자 이리로 이리로 여기 스타리나 점프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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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괜찮 온다 얘 조심해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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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들어 그치 얘만 조심하는데 떨어지면서 쟤 발 많이 밟더라구요 오마이갓 끝날 자기가 좀 더 와야되 끝날 그치 점프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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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잡아줘 하 아니겠다 나도 이거를 갖다 얘 오는거 조심하고 아 내가 못맞아 괜찮아 자기가 어 코가가 무조개 들어 응 무조개 아 점프 너무 일찍 눌렀다 자고 조금 이따 눌러야되 아 나도 이덕어가 필요해 이덕어 진작에 살꺼라 아 아 수프되네 잘 안죽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이씨 충분히 안 왔다 자 살려줄게 아아아아 아 파악했어 한사람이 한번 쿨다운했어 아 바로가면 안돼 바로가면 안돼 아 내가 맨날 어색 늦어가지고 몰랐나보다 우리가 응 일단 여기다 끼를 이런 좀데 되게 딜이 약해 나이 때는 죽어라 왜 이렇게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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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빨리 빨리가 아우 빨리 가야 돼 내가 먼저 갈까 내가 다음번에 내면 돼 응 앗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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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벅스러워 같이 와 왜 안됐지? 이거 언니 좀 희었네 말도 이쁘게 할게 자기 내가 말도 이쁘게 할게 화이팅하고 잘하자 다 잡는 맛으로 하는게 나은가? 조금도 안 잡는 느낌이긴 한데 아니 이 생선들이 너무 짜증나 생선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느정도 짓는다면 해야되는데 저 이상한 애 있잖아 쟤는 웬만하면 잡을 수 있으면 얘는 그냥 다 잡는걸라 생선이야 뭐 그냥 원스탑이니까 사실 아 타면야 더 아 뭐야 내비 밀리네 조금만 밀렸대 조금만 조금만 조심 저기 먼저 오케이 무시 죽는다 얘가 없어요 자 쟤 또 온다 왼쪽으로 가면 실수로 얘도 잡히네 얘도 잡을까 그냥 얘도 잡고 가자 얘도 잡고 가자 아 근데 엄수들 쟤도 잡고 가자 패턴 간단하지 않아 일단 패턴은 사실 별거 없어요 응 왔다갔다 갔다 갔다 아니니까 대시를 피하면 돼 아 뭐야 뭐 해봤는거지 물건 엉 점프 대신 하고 괜찮잖아요 나 자기 목숨 있어 오케이 잡고 가자 괜찮아 잡았는데 숨어버리는데 들어가는 거 같은데 지금? 아 숨어버린이네 숨어버린이네 어깨 숨어졌다가